오늘의 영상 포인트 하고 있는거야? 방송? 예 계록샘용 최초 합방 생방송을 한다 유아이 끄고 송보 파괴! 를 하는데 자 미니게임 합하자 하나, 둘, 셋, 셋! 이런식으로 긴장감 1도 없이 진행된다 그럼 즐거움! 빠빠빠빠우 라우하와의 원수는 못이냐 전원 감사합니다 라우하와의 원수는 못이냐 유아이 끄고 송보 파괴! 예 예 당연히 산업에서 진행이 되구요 스쿼드잖아 이 유아이를 끄면은 자기장이 안 보이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 서로의 위치도 모르게 되니까 잘 붙어있어야 된다고 유아이? 어 그러니까 우리 위에 번호표 뜨잖아 이름이랑 그게 안 떠 아 그거 끈다고? 어 그것도 안 뜨고 맵도 안 뜨고 자기장도 안 떠 가뜩이나 벌레들인데 파밍! 권총! 똑같습니다 권총 권총 까지만 벨트는요? 벨트 버리고 자 저 낙하하자마자 바로 끕니다 어디 가야 되냐? 야 내려! 일단 내려요! 저 UI 껐어요! 아 외모 담당인데 내가 UI를 꺼버리면은 다 곤란할지도 네? 니가 폭탄 처리반이긴 하지 그냥 폭탄인데요 곤란합니다 스쿼드 멤버로 UI 끄고 존버 때립니다 근데 이거 잠깐만 맵도 보면 안 돼요 님들 오오오 뭐야 왜 벌거벗으면 바야바하지는 않아 아 우리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여? 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모여야 돼 우리 생각해보니까 우리 흩어져서 파밍하면은 이거 못 모여 야 저 앞에 있는 찌쭈 누구야? 우리 동료니? 저거 같은데? 나야 나야 야 지금 용룡이만 없는 거지? 누가 운전한 나야? 야 잠깐만 야 용룡이 먼저 찾아야지 용룡이 용룡부터 찾아 길거리로 나와있어 사죽이기 쉽게 예? 하하하 나 되게 높은 데 있어 어떻게 많나? 아 일단 용룡이 우리 따라오긴 했잖아 안보여 이거 왜 이래 용룡이 어? 유 싹 자기장 온다 야야야 타타타타타타타타 자기장 어디? 어 뭐야? 야야 어디야 용룡이? 용룡이 빨리 죽어 야 이거 헬프 미 저기 타이툴이요 아니 이거 샘씨 아아 뭐해? 뭐해? 아 뭐해? 아 잠깐만요 안 맞춰요 이거 아우 쥐지같아 야 총소리 따라가면 될 듯? 죽겠어 총소리 들려 총소리 들려 총알 없어 제발 도와줘 도와줘 야 총소리 방향으로 뜁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요? 야 저거 위에 있는 거 살로 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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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있어요 혹시 내 목소리에 리버브 깔아줄 수 있나? 오케이 오케이 야 가자 가자 쌈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니? 엄만 뼈가 쳐 쳐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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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형이 안 보이는데요? 아니야 용룡이 어딨어 용룡이 어딨어 용룡이 죽었어 이미 죽었어 리버브 깔아다녔어 기절 아니야? 어 나 그 언덕 밑에 있어 언덕 밑에 죽었어 자랑이 있니? 용룡이가 맨 처음에 죽었는데? 어? 어? 그 다음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님들 근데 김계정 어디 갔어? 아 사람 있어가지고 나 떨어졌다니까 잠깐만 나 또 기절하겠는데? 아아 안 돼 내 친구 너 버튼 받는 모습 난 보기 싫어 내 손으로 처리하고 갈게 야 일단 나 자기장 들어가고 있거든요? 님들 자기장 들어가 있어요 지금? 사이코패스야 나 죽였어 아 야 아아 아 이거 야 우리 혹시 지금 탑10이야? 쌈아 미션이니? 미션 하나 있거든요? 쌤 혹시 1킬 했니? 1킬 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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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혹시 저거 야 옆에 가고 있는 거 혹시 쌤이니? 아! 앗! 타나암! 타나암 타나암 가망이 없어 자기장이 워 어? 하하하하 1킬이 있어! 10등 아니어야 한다고요! 10등이 아니야! 아니잖아! 10등이 아니야! 10등 아니잖아! UI국을 사는 건 조금 빡센 것 같아. 사람은 컴퓨터 없어서 더 빡세지 않을까? 그냥 처음부터 지리는 숨는 곳에 가죠? 거기 있잖아! 거기 내가 말한 데! 뭐여? 거기 어디였더라? 지금 핑 찍을 수 있어 빨리! 어 지금 볼 수 있어 빨리! 여기가 어딘데? 아니 요 근처에 무지막지하게 지붕이 내려앉은 데가 있거든. 그만큼 내려앉았으면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까? 아니 진짜로! 야 이번판은 사람 보인다고 막 쏘지 마세요 진짜! 빡세게 존버 압는다 이번판! 나 딱 니 옆에 붙어있어 이렇게! 아 그거는 좀 곤란할지도! 아니 이렇게 붙어있어! 그거는 좀 곤란할지도! 나 진짜 딱 붙어있어! 일단은 파라모 여기! 아니 내가 찍은 데는... 아 진짜 가? 거기? 뭐 있는데 거기? 디붕 내려앉았다니깐? 아니 다시 찍어봐! 여긴가? 여긴가 이 지랄... 압니다! 혹시 여기요? 어? 어 이거? 이 판자? 판자칩 이거? 진짜로? 야 지붕에... 지붕 선칩인거? 뭐하세요? 아 야야야 쥐짱! 에? 여기 뒤에 있는거 넣어져. 야 여기 후라이팬 있거든 먹어둬. 여기 여기. 후라이팬 후라이팬! 쥐사비 꼬자. 아? 이거 나냐! 어우 깜짝이야. 누가 누구야! 야 빨리 넘겨! 서로 구별이 안되가지고 짜증나는 놈을 찾아서 때릴 수가 없어! 야 나 판차 하나 주면 안돼? 후라이팬 뺏어봤잖아. häritter 구세요 해봐. 아burn쏠 나 진짜 아무것도 안해 그러네 야야야야 거기 딱 서있어 다 죽이게 야 하지마 멈춰 가자 자기장 위치 확인하고 어? 자기장 위치를 어떻게 확인해요? 어? 아 뭐해 아 마산 보면 보이잖아 어디 그러게 야 자기장 온다 야 뭐야 여기 원 저쪽인데? 어 그니까 그런가 본데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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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나 한 명 이상한 데로 가 나 프라이팬 드네 한 명 이상한 데로 가 야 야 야 야 용영이 용영이 이리 와 야 옆에 사람이요 야 핑이요 핑 핑 안보여 사람 AI 같은데? 야 야 야 야 그냥 여행객일지도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오 다행이다 일단 자기장 한 이쯤이면 중간쯤 들어오지 않았을까? 여기 누워있으면 될지 오 야 여기 누워봐 오 뭐야 너희도 어디갔니? 너희도 어디갔니? 여기 진짜 좋아 여기 야 나 보여? 어딨어 왜 안보여? 야 이 정도면 찌쭈 엄마도 못찾을지도? 야 미니게임 한파 하자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둘 야 야 소리 들려 소리 들려 그거 샘이야 나은영 용영이야 그래? 내 옆에 있는 거 누구야 이거? 나야 아 그래? 이게 용영이였어 방금 움직인 거 아 여기 같은데? 하나 둘 셋 들어가야되냐 이거? 자기장 자기장 어디? 아 그러게 우리 자기장 가야겠는데요 이 정도면? 위로 좀 올라가야되나? 갑시다 갑시다 몇초 남았는지도 모르니까 뒤에 사람 있다고? 사람이 있다고? 별수 들려 야야 그러면 내가 후라이팬을 먼저 던져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볼게 돌다리를 살짝 두들겨 보는 그 느낌?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맞아 이렇게 가면서 아벨 던지고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바로 앞에 사람 지나간네 야 사람 밀 사람 우리 못봐 어디 어디? 내 앞에 내 앞에 위에 위에 니가 어디 있는데? 오 야 진짜 사람이다 여기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거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자기장 오고 있는 거 같은데 님들? 네? 자기장 온다 아니 우리 앞에서 멈출 수도 있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우 오 그렇지 안해 천천히니 오 천천히이면 오 역시 배그 짬바 오 추상 어? 나 뭐했는데 네? 록스가 한말 아녜요? 하하하하하 어떤 꽉찌주가 계속 움직이는데 저거 록스야 나대는 거 보면 항상 록스야 야 용룡아 용룡아 이쪽으로 좀 더 들어와라 이쪽으로 니 동물 잘 보이는 거 같애 아야야야야 뒷쪽에 뒷쪽 건물 우와 진짜다 건물 쪽에 건물 쪽에 야 용룡아 움직이면 안 돼 이제부턴 안 돼 안 돼 나랑 너무 가까워 우와 잠깐만 에이아인가? 에이아인가 봐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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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도 버텨 야 자기장 빨라 이거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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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의장 너무 빠진다 아 조졌다 살려 우와 잠깐 뒤에서 너무 쏜다 컴퓨터가 씨 이 컴퓨터 주제에 인견을 때려 용산상 가에다가 팔아버릴까보다 야 야 야 저기 저기 사람 쏜다 셋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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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존나 졸나 맛있어 우리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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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살릴래 살려줘 멈췄다 멈췄다 어 멈췄어 멈췄어 배그는 손절 게임이지 씨 고가 덕수한데 누굴 살려 그래요 아니 너희는 어딨어 야 하나 둘 셋하면 일어나는거야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일단 용룡이 위치 확인 야 온다 온다 용룡아 뛰어야돼 요 끝으로 잡혔나본데 너무 빨라 야 저기 저기 록스님 여기여기 여기 네네 봤어요 봤어요 예예 멈췄다 멈췄다 오케이 일단 애들 위치 다 확인 됐거든 요 앞에 돌에 아 야 잠깐만 야 자기장 또 우리 아닌가보다 이쪽 쏜다 이쪽 쏜다 죽었어 우리 죽었어 우리 죽었어 달려 달려 그만 쟤가 뛴다는건 여기도 자기장이 아니라는거잖아 아 집안이 있다 집안 어 일단 잡았어 하하 아 거기 숨어 거기 숨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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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명이다 2명이다 모른다 모른다 숨어 어 그래 모르는거 같아 모른다 모른다 자기장 안 멈춰주나 제발 싸운다 싸운다 와 끝났다 얘들 야 이거 마지막 아닐까 2대1인거 같은데 2대2 아 나 혼자야 혹시? 야 나 들킨거 같아 나 들킨거 같아 쏴 쏴 야 협상을 시도해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야 우리 2등 했네 Project 1화고 2등 했어 미션 성공이야? 2킬 이상 아니야? 그럼.. 그런거 같은데요 yeah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ious 고맙 ühl 도도도도 doet 2 tenha 하루 1 7 육 5 7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